야, 2학기 때부터 우리 유명고랑 남녀공학 이래? 뭐? 남녀공학? 나 재범이랑 같은 학교야? 진짜로? 야, 구라 아니지? 나 어느 방향으로 저러면 돼? 이사장님 방향이 어디야? 마른 하늘에 남녀공학이라니. 너는 네 남친이 유명고니까 좋으시겠지. 우린 남자애들이랑 얼마나 불편하겠냐? 이렇게 갑자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. 혹시 모르지. 너네도 고3 되기 전에 연애 한 번 해볼 수 있을지도. 연애 같은 소리 하네. 내가 이렇게 극혐하는데도 이유가 있다. 작년 이맘때쯤이었나? 아… 둘리엣은 15세에 로미오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성춘향은 16세의 이도련과 사랑을 했다 줄리엣과 성춘향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면?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는 대학이름 말고는 노관심이다 아니 노관심이어야 하는 건가? 우주로? 우주로?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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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, 잠깐만. 왜 그래? 저기요? 어, 나중에 이렇게 후문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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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너무 재밌잖아. 엄청 재밌어. 일부러 서랍 월요일 한번 좀 찍어먹어볼게요. 이거 뭐야? 생부 아니면 추측한 적은 몰라? 내가 여기서 뭐 했어? 아... 완전 데스티니 아니겠냐고 생일도 같고 첫사랑도 똑같고 내가 첫사랑 인재 정도도 좋아하고 있었다고? 응! 그러니까 운명이지 어제 몰래 선물 주러 간 보람이 있는 거 같다니까? 생일 기념 서프라이즈 대성공이야 진짜 그치? 야 너 어디 아퍼? 응... 졸려서... 그래도 오늘 네 생일은 챙길 수 있어 뭐... 뭔 일 있지? 아아... 미안 그게... 실은... 이따 재범이 만나러 가기로 했거든 뭐? 재범이도 오늘 생일이잖아 뭐야 야... 근데 오늘 뭔가 딱 고백을 할 거 같단 말이지 아... 야... 아 아퍼... 잘되면 내 덕이다 좋아하라... 사랑해... 붙지마... 여자들끼리의 삶은... 생일이 있는 사람 편안한데? 나도... 응? 뭐야 이리 와 땡큐 스스럼 없이 편안하고 야 야! 체육법! 아... 따뜻하다 다섯밖이나 뛰었어 응 아 씨... 진짜... 오셨습니까? 어 미쳤구나? 미쳤네 남의 교보로 왜 가져가? 변태야? 변태야 내가 봤을 거고 아 닥쳐 야 이것도 잘 어울린다 너 운동... 이거만 입고 다녀 이걸로 무슨 짓 했어 응? 아하... 야... 또 내... 교복 누가 갖고 싶다 입구나 그치 맞지? 니 교복 따위를? 어? 누구라니... 나 몰라... 나 수영이 좋아... 알았어 형 아... 진짜 싫다 누가 날... 좋아해도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... 너가 입었지 이거? 응? 너가 입었어 너 거야 이거 야 니가 미쳤냐 아 진짜 너가 입었다고 이거 아니야 마라탕 내면서 환각도지 야 내가 이거 입고 닐 학교 왔어 내가 진짜 니 동생 할게 막내 동생 할게 진짜로 아 부하 할게 노예 할게 진짜로 너 우리 학교 왔었지 왔지? 아 왔잖아 아... 야 왔었네 쟤 너 왔어 내가 봤을 땐 너 진짜 왔어 내가 봤을 땐 너 아이씨... 조... 좋아서든지 무슨 일이야 아이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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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앞에... 채용이 거기서만 쳐가지고 아이씨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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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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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... 일로와 진짜... 아하... 일로와... 너 아빠한테 이를거야 아이씨... 아이씨... 이거 또 아니야 아... 아... 이거는 이거야 이거... 이게... 우와... 아이씨... 나름 괜찮지? 운동. 어? 운동이나 하라고. 봐봐. 이거 쥐이야? 아이. 나 좀. 알또야. 말이 되는 소리라 진짜 너. 빨리 운동이나 해. 얘 어제 본 것 같은데? 네가 이렇게 웃어봐. 윤건이 너 어떠냐고. 해봐. 아 진짜 나. 너까지 왜 그래 진짜. 나 말고. 너 말이야. 너. 좋아? 어. 좋아하는 사람은. 그래. 그래. 빨리 빨리. 뭐 알 수도 있니. 어. 얘네 운동 안 하냐 빨리. 알려줘 진짜. 나 운동해. 나 진짜 알려줘. 아 씨. 아 진짜. 정신 들으면 뭐죠. 누구야. 내가 봤을 때. 정은선대 졸업하면. 내가 에이스겠지? 에이스는 그런 뜻이 아닐 텐데. 아. 넌 말을 못해. 속도로 재수없게 하냐. 야 좋겠어. 이들은 기록 좋아해. 야. 너 연애라니까. 내가 피해하잖아. 야. 넌 윤형이야. 넌 윤형이야. 야. 나 에이스잖아. 윤재범이 그렇게 좋냐. 응. 아. 자. 야. 야. 너 윤건이한테 연락 없어? 없는데? 뭐야. 목숨 일건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받았는데. 야. 폭풍으로 해도 모자를 판네. 답이 없어? 이게 진짜. 음. 사실. 못 쪘어. 에? 아무것도? 쪽지도? 그거만 사물함에 붙여놓고 올라 했는데. 어쩌다보니까. 오마이갓. 어. 야 내 얘기해. 간다. 대박아. 빠잇. 에휴. 좋. 된다. 그래도 같이 담당은 보람이 있구만. 뭐. 작년에 그런 일을 겪고 우리는 2학년이 되었다. 그런데 뭐? 공학 애들이 그러던데 불편하네. 좋은 거 하노? 좋은 거. 딱. 하나 있지. 뭔데? 인어. 왕자들. 생각하지 남녀고왕. 처음 느껴보는 동중이라는 거지? 누군데 누군데 우리 학교야? 아니야. 니 친구를 왜 나한테 물어봐. 니 친구가 아니라 니 여자친구. 야. 사과 안 해? 이내는 안 해. 사실, 그는 내가 이끕이가 만들어내며 일을 가리니? 그러니까 배가 되는 거지? 그는 그가 그는 나라에 전용 więc 공급하는 날을 울고ر wed erwispl Yasmin이. 늘 어느냐가 그런 거다 소요? 그는 그는 왜 인상의 그는 그는 그 날을 말하는 것인가?